예정 통합총회 제105회 부총회장의 경기도 파주 한소만교회 류영무 목사와 부산학장제일교회 박한규 장로가 각각 입후보했습니다. 후보자들은 오늘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 접수 등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각각 공정한 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현범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총회 때까지 선거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총대들에게 존경받는 후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제105회 부총회장 입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는 다음 달 2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. 선관위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만 진행하기로 했다며 각 노회에서 3명 이하, 전체 200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정견 발표회 영상은 추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